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ey guys, I'm Deagon here. Welcome back to my show. 전대건의 원문자 오늘로도 한번 알차게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영상은 공부 영상이 아니고 공부를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제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었는데요. 지금 보면 유튜브에도 강아지님 두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다가 영어회화 필요성을 느껴서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My World I Love님께서도 영어권은 아니었는데 해외여행 가면서 딸리는 실력을 가지고도 일행들을 데리고 댕겼어야 되는데 그때 영상을 처음 접했었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미아님도 계시고 미아님도 방송 영상 제법 보셨죠. 남겨주셨고 그 외에도 제 블로그도 곰님, 하늘주스님, 냥이님, 캔디공주님, 동바리님, 샤일두드님, 위치님, 은하수님, 백금이님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으샤샤샤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대표표현 일단 뭐를 준비를 해봤는 거 하니 오늘은 강의 영상으로 갈 거고 뭐를 준비했는 거 하니 좀 심각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도 문장을 필두로 해서 상황들 한 번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요런 상황들, 요런 상황들 댓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가 퍼졌는데 아, 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런 양 쓸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친구가 좀 되게 아파할 때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려고 할 때에 아, 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고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대표 문장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좀 다이얼로그 준비해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guys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아, 좀 심각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I hope it's nothing serious I hope it's nothing serious 심각한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I hope it's nothing serious I hope it's nothing serious Well, I hope it's nothing serious 마지막 심각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I hope it's nothing serious 정대표현 I hope it's nothing serious 오늘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으로 해서 좀 접근을 여러분 같이 해볼 겁니다 문법 같은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짜자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좀 다이얼로그 좀 괜찮은 걸 보고 제각색을 해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꾸려봤는데요 대거의 그곳 태우이라는 이 두 친구 간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대거의가 뭐라 합니까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말합니다 Hey, what are you looking for? 여러분, look for something 하게 된 말 그대로 뭔가를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좀 찾는, find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at are you looking for? 야, 아니, 뭐 찾고 있는데? 라고 대거의가 말할 게내 태우이가 뭐라 합니까? My car key, I'm going to the doctor 이렇게 말합니다 차 키 찾고 있다, 차 열쇠 찾고 있다, I'm going to the doctor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하실 관계는 그 병원에 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그 Go to the hospital 이 표현만 딱 떠올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병원에 가실 때에는 아무래도 좀 Go to the doctor 아니면 Go see the doctor 이런 표현도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 거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I'm going to the doctor 이렇게 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또 안 선택해놓고 또 쓰죠 진행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행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거의가 뭐라 합니까 Why? What's the problem? 야, 병원? 왜? 뭐 때문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대거의가 말하죠 I'm not sure, but I'm not feeling well Not sure, 여러분, sure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좀 certain한다는 느낌이죠 확신한다는 느낌인데요 I'm not sure, but I'm not feeling well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딸이가 내가 좀 컨디션이 좀 그래 컨디션이 별로야 아니면 좀 지금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도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 상태라고 말할 때 여러분 My condition is not so good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길 텐데 오늘부터는 좀 고표현보다는 내가 좀 몸이 이렇게 아프고 할 때는 I'm not feeling well Are you feeling well? 이런 식으로 좀 컨디션 같은 거 부를 때는 feel well 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는 대거의가 뭐라 합니까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fever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열이 좀 심하게 나는 그 고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열도 좀 심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어떤 그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 말할 때는 보통 have 동사로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가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전부 다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대우가 말하죠 No, but I have a pain in my stomach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have a fever, but I have a pain in my stomach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stomach is where I'm rubbing now 여기입니다 문때는 이거, 여기, 여기 이거가 stomach이죠 그래서 복통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복통이 있어 배에 좀 이렇게 pain이 있어서 복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우가 말하죠 Did you make an appointment? Did you make an appointment? 네, 컴버, 예약은 했나? 병원 예약은 했나? 라고 말을 하죠 Yes, at 11.30 I'm leaving now, bye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마약품 가봅니다 대우가 떠나고 있습니다 At 11.30 이렇게 말했죠 11시 반에 예약을 했고요 I'm leaving now, bye 네, 지금 가야겠다 안녕 이렇게 말합니다 대우가 뭐라 그래요? Goodbye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장 나오죠 I hope it's nothing serious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우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Thanks, see you 알았다 했다면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번에 제가 영어만 한 번 여러분 해볼게요 다시 들으면서 아, 발음을 또 내가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 연상하시면서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Let me read those sentences once again for you guys Listen more carefully this time, okay? 갑니다 Hey, 태훈, what are you looking for? Um, my car key I'm going to the doctor Why? What's the problem? I'm not sure, but I'm not feeling well Do you have a fever? No, but I have a pain in my stomach So, did you make an appointment? Did you make an appointment? Yes, at 11.30 I'm leaving now Bye Goodbye I hope it's nothing serious Thanks, see you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How was it? Not as good as you expected How was it? 아, 좀 약간 읽는 건 좀 삐리 했는데 그래서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 포스팅 제 블로그에는 좀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포스팅을 남겨놨습니다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도 넘어오셔서 이 포스팅 내용 참고하시면 복습하시고 하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작 활용을 해주시고 What are you looking for? My car key I'm going to the doctor Go to the doctor 라는 표현 Feel well 이라는 표현 그리고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고 할 때 Make an appointment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나 이제 간다 라고 할 때 Leave 라는 동사 떠나다 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I'm leaving now Are you leaving now? 니 이제 가나? Are you leaving now? 이런 것들 그리고 I hope it's nothing serious I hope 내가 좀 hope 한다라는 거죠 It's nothing serious 뭔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니기를 nothing 자체가 네거티브 걸리고 있죠 I hope it's nothing serious I hope it's nothing serious I hope it's nothing serious 꼭 많이 내뱉어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없어졌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미션을 여러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미션은 무엇인고 하니 유튜브도 그렇고 제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이 다이얼로그 자체를 거기 이제 유튜브는 디스크립션 박스 거기 이제 자세히 남길 수 있는 데다가 남겨놓을 거고 블로그는 제가 포스팅을 그렇게 할 겁니다 TV캐스트에다가 제가 적어놓을 거고요 보시고 많이 내뱉으시고 그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내뱉으셔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고 상황이 떠오르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온다 유연하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 안 나와도 좋습니다 꼭 댓글로 10점 만점에 좀 점수 내기는 건 그렇다 그죠? 그냥 이만큼 소화했습니다 대건 이만큼 소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힘듭니다 그런 것도 우리 또 피드백 서로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대근대험장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조금 이렇게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좀 길어진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워낙 좀 짧아지는 강의라서 그죠? 근데 또 뭐 트렌드만 따라가자니 또 그렇죠 또 저의 정체성을 잃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나의 것만 추구하자니 또 이렇게 추세에 빌리는 것 같고 뭐 아무쪼록 이렇게 잘 이렇게 keep the balance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anyways, this is it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욕보셨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guys found this video pretty useful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at the meantime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